안녕하세요. 여인시정구협회는 1992년도에 인준을 받아서 2000년까지 경기도 도민체전에 주로 단체전 경기로 출전을 하였고 그 후에는 2003년도부터 지금 현재 김진희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협회가 재구성이 돼서 제대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본 히로시마나 이렇게 직접 우리 선수 출신들이 경기를 하러 갔다 왔었고요. 2004년도, 2003, 4, 5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발전이 있었습니다. 2004년에는 전구장 한 면, 그러니까 도민체전 때 훈련 장소가 없어서 테리스장을 전전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여기 이 장소에 한 면을 완공을 했고 2005년도에는 또 4면을 완공을 해서 개장식을 좀 화려하게 했습니다. 그리고 2006년, 2007년 다시 또 6면으로 확장을 해서 올해는 2008년도에는 관리동까지 이렇게 지으면서 많은 발전을 했고요. 이제 남자 시청 선수가 2명씩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2명을 뽑아서 2005년도에 경기도 도민체전 종합 1위를 했고요.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4명, 6명 이렇게 해서 여자 선수들까지 올해는 남녀 시청 선수가 종합 3위를 하면서 정식 창단을 앞두고 있습니다. 남자 시청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전국에서 또 최고로 모범이 되는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우리 김진희 회장님과 또 용희시에서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선수들도 앞으로 큰 성적을 내리라고 기대를 합니다. 이 모든 것이 우리 김진희 회장님과 함께